영등포구가 건강한가 사업을 실시합니다. 건강한가는 일반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유동식, 저자극식 등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민생 밀착형 정책으로 기획됐습니다. 구는 암이나 당뇨 환자에게는 환자식을, 소화기 질환이나 치아가 안 좋은 어르신에게는 영양죽을, 신장 투석 환자 및 비투석 환자에게는 제한식을 주 1, 2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.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족 돌봄 청년과 출산자로 확대하고 돌봄 틈새와 사각지대를 메꾸겠다는 방침입니다.